안녕하세요 편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썸네일의 어그로에 이끌려서 오셨겠지만 i5 살 때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부분 유들이 모르고 있어요 물론 제가 뭐 13세를 리뷰할 때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녹방 찍어놓은 거에다가 언급을 해두긴 했었어요 13600k 와 13500은 게임의 성적 차이가 꽤 많이 난다 그렇게 언급을 해뒀는데 자세한 내용까지 넣는 영상도 있고 없는 영상도 있는데 여러분 표 위주로 보다 보니까 대부분 유저가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방 자주 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방도 오시는 분들 해봤자 500면 남짓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크게 짚고 가겠습니다 i5 구매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쓸데없이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게이밍에서는 이 코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p 코어가 중요합니다 이건 아마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코어를 끄고 게이밍을 할 때랑 이 코어 키고 게이밍을 할 때 차이가 없다는 뻗지는 영상 같은 것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게이밍에서는 사실 이 코어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 코어가 중요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갈게요 그리고 게이밍에서 클럭 역량은 비교적 미미합니다 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럭 역량을 좀 많이 받긴 하는데 롤 빼고 계산했을 때 뭐 배그,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이런 애들도 클럭 역량을 그나마 받는 게임이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고요 여러분이 아주 고사양 게임인 그... 뭐... 어센시 크리트 오디세이? 아니면 디비전2? 아니면 사이버펑크? 뭐 이런 것들 삼구지 토탈호? 이런 데서는 클럭 역량을 진짜 얼마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 i5끼리 차이가 뭐가 있죠? 클럭 차이가 있다는 건 대부분 유저가 알텐데 그것도 큰 효과를 주진 않습니다 그럼 게이밍은 무슨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캐시 용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i5끼리 캐시 용량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단 있는데... 음... 그것만 알고 가시면은 손해를 볼 겁니다 왜? 어떤 제품은 캐시 용량 차이가 생각보다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캐시 용량을 크게 받는다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13400 보다는 13500이 게이밍 성능이 좋을 것 같고 12400 보다는 13400이 게이밍 성능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한번 짓고 넘어갈게요 i5 구매하실 때 특히 게이밍 시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한번 단어에서 찍어주는 걸 봅시다 단어에서 찍어주는 걸 보면 S1 캐시 13600K는 24메가입니다 그리고 13500은 S1 캐시 24메가 오 똑같네요 13600KF도 24메가 13400만 20메가 그러면은 얘네 셋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13600 노멀도 캐시 용량이 같으니까 똑같겠네요 클럭 용량 거의 안받는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13400만 좀 떨어지겠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답이 아닙니다 일단 이거 먼저 보십시오 이거는 인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13세대 레터레이크 13600 노멀과 13600K입니다 보시면 가격 차이 같은 것도 적혀있고 코어 개수나 이런 스펙을 다 적어놔요 코어 개수 완전히 똑같죠 스레드 개수 똑같고 클럭은 0.1 차이 납니다 실제로 올 코어 부스터도 0.1 아니면 0.2밖에 차이 안나고요 동작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빨간 줄로 밑줄 꺼놨죠 얘네들은 K라는 네이밍 하나밖에 차이 안나는데 L2캐시가 여기는 11.5 여기는 20이죠 어? 이상하게 용형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L2캐시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이 L2캐시는 12세대일 때는 1.2오메가를 코어 하나당 할당 해줬습니다 피코 하나당 1.2오메가요 그러면 이제 6 곱하기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7.5죠 1.2오 곱하기 6 곱하기 하면 7.5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메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2코어 4개당 한묶음을 해서 2메가 붙여줘요 그래서 거기서 4메가 붙기 때문에 11.5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진짜 찐 13세대는 피코 하나당 2메가 붙여주고 그리고 2코어 4개당 4메가 붙여줍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뻥튀기 시켜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메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3600은 이름만 13600이지 1260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12600하고는 스펙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름만 13600인 건 맞습니다 이 랩터레이크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하니까 아니 뭐 12세대는 KC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던데 어쩌저쩌고 떠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텔이 공식적으로 랩터레이크 발표할 때 썼던 자료인데요 어떤 영역 때문에 CPU의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멀트 성능은 빼고 싱글만 보겠습니다 11900 vs 13900인데요 그래도 의미있는 자료가 같이 보면 될 거에요 i5가 아니지만 여기 보면 프리퀸시가 적혀있는게 클럭 부분입니다 클럭 부분이 성능 향상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제일 큽니다 그 밑에 메모리 메모리 기본 클럭이 4800에서 5600으로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일부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밑에는 캐시 캐시가 용량이 더 커지고 구조가 바뀜으로써 성능이 좀 상승했습니다 총 다 합쳐서 코어 숫자가 동일하다면 15%가 증가하는 거에요 멀티성능은 코어 숫자도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 스레드라는게 붙으면서 이 영역에서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이거 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어 숫자가 똑같으면 클럭 빼고는 나머지 두 부분은 별 영역을 안 줍니다 메모리나 캐시는 진짜 찔끔성능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클럭에 비해서는요 매우 미미한 영역이죠 이게 아마 계산도 될텐데 메모리하고 캐시는 합쳐봤자 3-5% 정도 차이일거고 클럭이 거의 10% 정도 당겨지면서 클럭에 대한 성능이 확 오른거에요 근데 i5 보시면은 그러면 클럭이 비슷하면은 게임의 성능도 잘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캐시 하나 때문에 이렇게 까져요? 라고 할텐데 아까 제가 첫번째 뭐 가정하고 시작했죠 게임에서 클럭의 영역은 미미하다 그랬잖아요 맞죠 이 코어 더 붙어가지고 캐시 더 붙은거는 이 코어는 미미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피코가 중요하고 게임인 캐시의 영역은 크게 받고 피코 할 때 낸 캐시가 더 중요합니다 피코를 지속적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는 걔네들끼리 이렇게 묶여있기도 하고 림버스로 그게 아주 중요해요 하여튼 그래서 어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제가 리뷰하고 올린건데 13400 13500 13600 입니다 얘네들 성능차이 저사양게임 빼고 저사양게임은 클럭이 영역을 좀 봤거든요 고사양게임 기준으로 봤을때 보시면은 13500 13400 12600K는 프레임이 얼마 차이가 안나요 148 143 147 근데 13600K만 유독 높아요 158 입니다 그냥 단위가 다르죠 10단위가 그냥 달라졌죠 심지어 어 13500 하고 13600K가 10프레임이나 차이나요 10프레임은 절대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10프레임이면은 잘하면 그래픽카드 한 단계 못해도 그래픽카드 반 단계 정도는 올라가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cpu 하나 바뀌었다고 롤 100 로스트아크 빼고 고사양게임 보더랜드 매트릭스더스 포로자 상수지 토타로어 디비전 사펑 이런거 이런 고사양게임 위주로만 보는데도 프레임이 평균 프레임이 10% 최소 아니 평균 프레임이 7% 최소 프레임이 거의 10% 이렇게 올랐는거에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보시면은 클럭 영향 미미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게 11400k 11600k 프레임 차이 얼마나 합니까 105 대 106입니다 1프레임 밖에 차이 안됩니다 심지어 최소 프레임도 얼마 차이 안나 4% 예전에 11400k 11600k 직접적으로 제가 테스트했을 때 그거밖에 차이 안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스펙을 보자면 자 11600k 11600k 입니다 얘네들은 사실잖아요 피코어 하나당 캐시 주는건 똑같구요 차이를 어떻게 냈냐 하면은 일단 성능차이 내야 되니까 그냥 이 코어를 뺏었어요 게임 성능은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게임 성능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마 리뷰 찾아보면 그럴거에요 그래서 아마 인텔에는 이런 고민을 한것 같습니다 아니 12400k 12500k 126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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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성능이 비슷하면은 PC를 사는 일반 유저들이 대부분 게이밍을 보고 CPU를 구매하는 건데 실제로 얘네들이 이렇게 근접에 있는 게임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굳이 126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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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실패한 정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K랑 K 아닌 것을 머티선능으로 똑같이 해주고 캐시 용량으로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캐시 용량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해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게 이겁니다. CPUG. CPUG에서 14400F 12600K 보면은 6이 코어 6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1.25 곱하게 되어있죠. 코어 하나당 1.25메가라는 겁니다. 여기도 1.25에요. 12600K 12400F 똑같이. 밑에 나가면 13400F 한번 봅시다. 13400F도 1.25고 맞죠? 13500F도 1.25입니다. 근데 13600K만 2로 되어있어요. 2메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뒤에 플러스로 붙어있는 것은 이 코어 4개당 얼마라는 거죠? 이 코어 4개당 4메가. 이 코어가 그 묶음이 2개니까. 8개니까 2묶음이죠. 그러면 얘가 앞에 거에서 2배가 되죠. 얘는 2메가인데. 여튼 뒤에 거는 이 코어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우리가 P만 보자면은 결과를 들을 때 13600K만 2메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자꾸 문제 삼느냐 하면은 우리가 i7을 한번 봅시다. i7은 K버전하고 K버전 아닌 거하고 코어스 똑같고 클럭 0.2 차이나고 그리고 캐시는 똑같이 30입니다. 이거는 SD 통화 캐시 얘기하는 거니까 L2 캐시 뭐죠? L2는 24메가예요. 똑같죠? 결국 이 제품은 완전 똑같은 제품의 전력치만 제한을 한 겁니다. 65로. 최대 터보는 250 대 220 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20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220이 아니고 230 뭐 이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하여튼 어쨌든 얘네는 진짜 클럭 차이 빼고는 나머지 구조가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뭐 코어 개수, 스레드 개수 거기에다가 L3 캐시, L2 캐시 싹 다 다 똑같아. 그냥 클럭만 조금 차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게이밍 성능이 거의 똑같이 나오고요. 작업 성능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i7과는 i9도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13세대, 23세대 같은 경우에는 K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차이를 크게 벌려 버린 거죠. 그것도 13400이 크게 벌어지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3500이나 13600까지 13600K랑은 크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PC를 산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좀 더 위급의 i5 쓰면은 게임 프레임이 올라가겠구나 그러면서 13400K를 13500K 쓰고 13500K를 13600K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얘네들 12400K하고 거의 게이밍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제가 4070Ti 기준으로 각 CPU별로 성능이 얼마나 나오나 만든 CPU 가성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를 똑같이 DDR5로 쓸 때 13400K는 10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3500K는 104.6%니까 반올림 하나 하면 105% 그러니까 겨우 2% 차이 나는 거죠. 근데 13600K 가니까 갑자기 111% 여기서 여기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죠. 한 6%는 벌어지죠. 7% 6% 차이. 밑에 거랑 비교하면 9% 가까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13500K하고 13400K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 위에 이 K 버전만 유독 높고 심지어 이 K 버전이 워낙 높다 보니까 13700F하고도 게이밍 성체가 별로 안 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4070T 쓸 거면 웬만하면 13600K부터 시작하세요. 자꾸 돈 아끼겠다고 5600K이나 13400K, 13500K 이런 거 보고 계시는데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지조적으로 비교를 해 보시면요. 뭐 이 10%가 그러면 체감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개가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그래픽카드 한 단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4070Ti에 10% 가까운 성능이면 얼마치를 생각합니까? 얼마치에요? 한 12만원 정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CPU 가격이 옛날들이 12만원 차이가 좀 납니까? 대충 그 차이가 날 거예요. 자 13600KF로 봅시다. 이게 41만원에 돼 있죠? 그리고 13400F 하면 24만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맞죠? 10% 13500KF 가면 28만원이어서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나옵니다. 13만원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글카성능에서 12만원치를 이미 까먹었다는 거예요. 10만원치거나 12만원치를 근데 얘네들이 증가하면 그것만 증가하는 거 아니죠? 깡클럭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들 최대 클럭 좀 더 빠르다하게 움직일 거고 equal을 더 많이 붙여줬기 때문에 다른 타중작업 하더라도 당연히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득 보는 부분이 오로지 게이밍만 그렇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저런 100만원 넘어가는 글칼 쓴다 치면 그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아싸리 뭐 12400F 쓰는 경우 빼고 어설프게 13500F나 13600F 노멀 물론 그건 지금 OEM에 밖에 납품이 안되지만 언젠간 소비자한테도 판매를 하겠죠? 13400F 이런 거 이런 거 어설프게 올려서 쓰는 거는 사실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정확하게 찍어드릴게요. 13600K나 13600KF를 가셔야 성능은 그래도 i7급에 가깝게 잘 뽑아 쓸 수가 있습니다. 4070Ti 기준으로 책은 꽤 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K버전 CPU를 게이밍 용도로 생각하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K버전이 단순히 코어가 많다고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이 캐시 용량 때문에 확실히 게임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실비 제가 만드는 편은 뭐다? 이미 앞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영상 비교 리뷰를 다 해보고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2400F 쓰겠다 12600K 쓰겠다 13400F 쓰겠다 13500F 쓰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13600K 가시는 걸 권장 드리고요. 물론 뭐 그만큼 돈이 깨지겠지만 스포츠카 에는 스포츠타이어 써야죠. 스포츠카 에 뭐 국산 평범하게 시내 주행에 적합한 저렴한 뭐 그런 타이어 쓰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바에는 그냥 4070Ti를 쓰지 말고 그 밑에 좀 저렴하게 뭐 판매되는 중고 3080 이런 거 쓰든지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그 인텔이 너무 성그어서 그 제품의 게이밍 성능을 벌려 놓은 것 같습니다. K 버전을 어떻게든 팔아 보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눈에 보입니다. 13400이나 13500 같은 경우에는 7600X 보다도 못한 게이밍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을 올리겠다고 소폭소폭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제가 그리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그 이유로 하여튼 그리고 그 K 붙은 거랑 K 안 붙은 거랑은 뭐 클럭 차이밖에 없죠. 오버클럭 밖에 차이 없죠. 하시는 분들한테 i7, i9 그럴 수 있습니다. i5는 아까 12세대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12세대는 코어 숫자가 달라 12600이랑 13000 아 12세대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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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개수가 4개나 차이나요. 그리고 13세대는 캐시가 거의 L2 캐시 기준으로 2배할까지 차이나요. 20에서 11.5 11.5 였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해 두시고 같은 제품이라 생각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CPUG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니 13세대의 가장 큰 장점이 캐시 용량이 커지고 구조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non-K 프로세서 i5 는 12세대랑 동일한 캐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3세대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제품이란거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 제대로 찝어 드렸으니까 이제 이제는 어설프게 게임의 성능을 올리겠다고 11,400 에서 13,300 가거나 13,400 에서 13,500 가시는 분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거를 도돌이하면서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여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요. 저 이만 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사랑 사랑 사상 사랑 사랑 감사합니다.